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리바디어있어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메뉴는 안녕하세요! 소시지 새우 엿으로도 어묵 다진마늘 잘 먹었지 파김치 고춧가루 파김치 마늘 파김치 소금 파김치 고추 고추 소금 스테이터 다진 한국어 좋아해요 양파 계란이 양파 양파 깍냄지 낚시지않는 양파 털어 스팸 고추 고기 설탕 계란 사과 물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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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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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면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손맛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거 여러가지 해왔습니다 이거는 김치석박지고요 요거 고추장찌개 요거는 계란말이고요 요거는 시래기에다 고등어주림 했어요 으 오늘도 맛있게 먹어 볼까요 으 먹어봅시다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닭다리 요거 어휴, 큰일 나니. 맛있네. 아유, 이제 암암을 식구들 드려야지. 뭘 드릴까? 이거 드리겠지, 뭐. 시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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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보세요. 시래기를 고등을 졸였어요. 아디, 이런 데는 이게 시래기가 더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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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고구마 먹어볼까? 고구마 먹어볼까? 맛있다 고추냉지가 오랜만에 먹어옵니다 계란말이 하면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반찬이었어요 계란말이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 이것도 부자집 아이들만 계란말이를 싸서 올 수 있었어요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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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오늘은 아들 사줄게 없네 엄마 혼자 먹어야겠네 빡지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다 고추장 찍어 맛있네. 고추장 찍어 고추장 찍어 매워 고추장찌개 껄끈하네 고추장 고추장 맛있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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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면 어느 결에 밥 다 들어갔어요 음 국물이 끝내주네 고추장찌개 아쉽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고추장찌개 끝내주네요 이렇게 내일 모레 또 맛있는 거 들고 올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좋은 일들이 가득해서 행복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호물찌개 이 날은 우리의 든 아이콥이 하나의 생넛지 하나의 생리 하나의 생리 하나의 생리 하나의 생리